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 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괜히 계속 코로나 문자가 날라오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먼저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 내용인데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합니까 그 기업들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대략 58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겠대요 58조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기업평가 사이트에 보니까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75개 기업 중에 대략 181조 보유 지분 가치가 18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해 비해서 지난해 초에 비해서 약 57조 6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라 합니다 상당한 양의 상당 금액을 평가익을 남긴 거죠 그리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는 지난해 314곳에서 현재는 275개 한 39곳이 줄었더랍니다 음 역시 투자 효자 종목은 삼성이죠 삼성 삼성전자가 으뜸이죠 으뜸 예전에 뭐 10.7% 정도 돼 있었는데 하여튼간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56조 정도 되니까 약 20조 정도가 늘었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대략 한 50% 이상 그 덕분에 전 전체 지분 증가액도 한 35%로 늘은 거죠 결국 삼성전자가 모든 걸 다 이루어 준 겁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배터리 lg 화학 sdi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셀톤 뭐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장 으뜸 인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참 답답합니다 다른 기업은 몰라도 왜 삼성전자를 자꾸 매도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느정도 뭐 주식 비중을 줄이는 무슨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1등 기업 삼성전자를 자꾸 매도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10.7 에서 10.3 까지 내려갔다 하던데 그게 아니라 저는 10.7 에서 한 15 정도로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매도를 하니까 지금 삼전 주가가 힘을 못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횡보도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 주가가 막 폭등하거나 슈팅 하거나 이렇게 뭐 폭발하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딱상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은 솔직히 급하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지 않습니까 완만하게 올라 줘야 하는데 좀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삼전 주주들 자꾸 지금 거기 대한 불만도 많고 힘도 없고 왠지 우울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하여튼 삼전이 너무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떨어진 걸 보면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역할을 국민연금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처럼 이상하게 장난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다른 기업도 아니고 삼전은 계속 보유해서 보유형을 늘려가야죠 아니 1등 기업 주식을 사야지 뭐 어디 허접한 잡주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그래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지금 뻘짓을 하는 거 보면서 좀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좀 약간 좀 잔소리 겸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좀 정신 차려 가지고 삼전을 좀 많이 매수해 가지고 지분을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한 15% 만들어도 좋겠어요 지금 외국계 블랙락 보세요 블랙락 블랙락은 지금 아직까지도 5% 를 유지하고 있어요 매도하지도 않고 하여튼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 기간이 도대체 도대체 누가 이거 펀드매자 누군지를 참 답답합니다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앞으로 삼성전자 좀 더욱 더 매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매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역할론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운명도 우리 개미들도 열심히 매수 해야 겠지만은 뭐 외인들도 많이 사야 하지만 특히 기관 중에서 이런 대형 기관인 국민연금이 좀 많이 매수해 주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기운도 나는데 기운이 안 나요 아무리 대형 호지가 많아도 뭐 매수 안 해주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에 대한 좀 하소연 아닌 하소연 하고 좀 짜증도 내 보는 겁니다 하여튼간 우리 국민연금 앞으로 좀 정신 차려 가지고 삼성전자 좀 많이 매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지금 코스피도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0.1% 정도 오르지 않았고 삼전은 저랑 마른 것처럼 8만 2천 7백원 인정인데 그 정도에서 8만 4천 밑으로 해 가지고 괜히 박스 꺼내서 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간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도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특히 매수 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발상 이럴 때 조금씩 사야한다 뭐 그런 분들은 아주 좋은 저러의 찬스 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관망하면서 주식은 항상 저렴할 때 싸게 살 사는 것이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 구민연금 관련된 영상을 마치고요 우리 천만전자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